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헬퍼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헬퍼를 이용하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함수 기반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클래스나 이런 OOP와 관련된 개념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로직을 만들고 싶다면 헬퍼로 제작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만드는 방법을 제가 기술해놨는데요.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. 자 헬퍼를 만들기에 앞서서 이 헬퍼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맥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 우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제인데요. 이 예제는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. 현재 이 토픽이 언제 작성됐는가에 대한 시간이 표시가 안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목과 본문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는 예제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. 자 우선 첫 번째로 우선 에디터를 열고요.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뷰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저 본문이 표시되고 있는 부분인 get.php라는 파일을 열었어요. get.php요. 그리고 get.php에서 본문이 표시되는 영역이 이 부분이고요. 이 부분은 description이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져 있습니다. 자 이 description, div, 아, div죠. 자 div 태그 하위에다가 제가 다시 div를 열고요.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topic created라고 하게 되면 이미 저 데이터는 가져온 상태인데 지금 뷰에 표시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. 자 이걸로 들어가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왠지 좀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년, 월, 일, 분, 시, 초를 뒤에다가 붙여서 단위를 표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.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모델에 대한 사용법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대로입니다. 자 전 div에 접속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테이블에 created라는 값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출력이 되죠. 여기는 이 값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 셀렉트와 from 사이에 created에다가 유닉스 타임스탬프라고 입력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로 이루어진 유닉스 타임스탬프라는 형식으로 숫자가 변환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숫자는 이 php를 이용해서 다른 포맷으로 변경하기 쉬운 형태의 포맷이 된 것이기 때문에 php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월, 분, 초와 같은 시간의 단위를 추가하면 되겠죠. 한번 해볼게요.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쿼리에서 작업한 것처럼 자 여기 유닉스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것을 이 sql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. 우리는 이 액티브 레코드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모델을 핸들링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액티브 레코드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자 우선 모델에 있는 모델에 있는 topic-model.php 파일을 엽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API가 바로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. 여기서 db를 가져오는 방식을 자 그때 이렇게 db get where를 하게 되면 topic이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, 모든 컬럼을 다 가지고 옵니다. 그런데 이 컬럼에서, 컬럼에 가져오는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this db select 그리고 titl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this db select 다음에 나오는 get where와 같이 실제로 퀄리 를 날리는 쿼리가 실행되는 이 구문이 작동을 할 때 그 전에 실행했던 이 get db select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 있는 이 명령은 이 명령은 위쪽에 있는 이 db select title에 의해서 title이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컬럼만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제가 한번 이걸로 실행을 시켜볼게요. 에러가 날 겁니다. 에러가 났죠. 왜냐하면 title만 가져왔고 나머지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거를 해결할 수가 있냐면 자 요렇게 id title description 그리고 created라고 하고서 요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없어졌죠.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잖아요.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값이 변환하기 쉬운 타임스탬프로 바뀌는 겁니다. 자 그러면 타임스탬프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created라고 하는 것 앞에다가 요렇게 적습니다. 예 요렇게 적었죠. 요건 뭐냐면 created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유닉스 타임스탬프라는 함수로 실행을 시켜서 요것을 타임스탬프라는 형식의 포맷으로 변환한다라는 뜻이고 그 변환된 결과를 결과는 created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다라고 요렇게 시술을 해준 거죠. 그리고 제가 요렇게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타임스탬프가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이걸 다시 php를 이용해서 코드를 변환을 해야겠죠. 자 그럼 저는 에디터로 다시 돌아가서요. get.php라고 하는 뷰 파일로 돌아가고요. 그리고 요기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요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. 자 요렇게 붙여넣기 했어요. 자 요기 있는 topic created가 그대로고요. 요기 추가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date라고 하는 php의 함수를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요 문자 있죠. o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따라오는 두번째 인자에 들어가 있는 타임스탬프에서 이 연도가 추출돼서 치환이 됩니다. 요거는 월, 요거는 j는 1, 그리고 g는 시, 분, 초 요렇게 해서 요 포맷에 맞게 시간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.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 어때요. 2013년 3월 16일 0시 41분 42초 요렇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요렇게 시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죠. 포맷이죠. 요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걸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도 좀 귀찮고 해서 요기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들 요런 단위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라이브러리로 이 로직을 독립시켜서 다른 로직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로도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이 기능 또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때 여러분은 라이브러리와 헬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것은 헬퍼를 만드는 법입니다. 자 우선 헬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우리 디렉토리 중에 헬퍼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. 요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파일을 만드는데 저는 요거를 korean-helper.php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헬퍼를 시작할 때 이게 원하지 않은 사용방법으로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기다가 요렇게 적어주면 됩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로직을 추가를 해줬구요. 요기다가 자 요렇게 if문으로 function exist 자 요건 제가 카피해서 읽었습니다. kdate 자 kdate라고 하는 함수가 function이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체크하는 거죠. 자 왜냐면 이 헬퍼라고 하는 것은 전역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전역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미리 누군가가 정해놓은 게 있다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function exis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kdate라고 하는 펑션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. 자 그 다음에 kdate라고 하고요. 요기는 인풋 스탬프라고 하겠습니다. 타임 스탬프니까 자 그 다음에 리턴 그리고 요렇게 적습니다. 그래서 date라고 하는 php의 함수에 첫 번째 인자로는 우리가 원하는 포맷을 전달하고요. 두 번째 인자로는 인자로 받은 스탬프 값을 주고 그것을 리턴을 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함수입니다.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요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복습이죠. 자 우선 컨트롤러로 가서 자 get 메소드로 들어가야겠죠.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헬퍼라고 하는 로드 헬퍼라고 하는 요 로직에다가 요로케 추가를 해주는거죠. korean 자 그렇게 되면 요 korean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헬퍼 로드 로드 헬퍼의 인자로 요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korean 언더바 헬프 헬퍼라고 하는 요 파일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헬퍼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코드 인그나이터가 체크해서 있다면 그것을 로드해서 여러분이 전역적으로 이 korean 언더바이퍼라고 하는 저 파일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뷰로 들어가서 get.php로 가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요기 우리가 데이트로 표시했던 요 부분 있죠. 요 부분을 요렇게 삭제를 하구요. 자 그리고 요기다가 kdate라고 해서 우리가 정의한 헬퍼의 이름을 요렇게 부여를 하는 거죠.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2013년 3월 16일 블라블라라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로직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이 헬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